연어는 미식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중 하나다. 연어는 질감이 부드럽고 향, 이 은은에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최고의 식재료다. 오늘은 재미있고 독특한 색다른 연어구이 레시피를 소개한다. 효능이 다양한 연어는 영양 전문가들이 항상 손꼽아 추천하는 식재료이다. 연어의 대표적인 효능은 다음과 같다. 비타민 B3, B6 및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또한 칼륨, 인, 소디움, 요오드, 마그네슘 등의 필수 무기, 질 성분 역시 가득 들어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 혈중 나쁜 폴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뇌 기능 향상에 좋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당뇨 위험을 낮춘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다면 두 번생 각할 필요 없이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연어를 고르자. 지금부터 색다른 구운 연어, 요리 3가지 레시피를 소개하겠다. 간단하고 특색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즐길 수 있다. 색다른 연어 구이 3가지 1. 연어 피자 피자 토핑으로 생선이라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어를 얹은 피자라면 좋아할 것이다. 구운 요리는 지방 걱정 없이 언제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재료 버터 3큰술 60g, 이스티 1큰술 15g, 달걀 3개 통밀가루 3컵 360g, 소금 1큰술 15g, 우유 1월 2일컵 25ml, 토마토 소스 3큰술 45ml, 모짜렐라 치즈 1.25컵 240g, 연어 조각 240g, 오레간 오일 큰술 15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피자 도우를 만든다. 피자 도우를 만들기 위해 그릇에 버터와 이스트, 달걀, 밀가루, 소금을 넣고 섞는다. 우유를 넣어 원하는 질감이 될 때까지 반죽한다. 공 모양으로 반죽을 만들어 밀가루를 살짝 뿌린 후 30분 정도 휴지시킨다. 휴지가 끝나면 롤링핀을 사용. 해베이킹 트레이에 맞도록 도우를 피자 모양으로 넓게 편다. 토마토 소스를 1스푼 가득 떠서 도우 위에 펴바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린다. 연어 조각을 올리고 오레가노를 맨 위에 올린다.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 피자를 넣고 약 10분간 굽는다. 잘 구워진 피자를 오븐에서 꺼내 약간 식힌 후 맛있게 즐긴다. 2. 구운 연어 탕수 사실 붉은 고기는 죄가 없다. 붉은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및 무기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럴 때는 구운 연어를 선택하면 붉은 고기류의 섭취를 보충해 식단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다. 재료 연어 스테이크 2개 약 40, 0g, 양파 1개 당근 1개 황설탕 2큰술 30g, 물 1컵 250ml, 옥수수 녹말 1큰술 15g, 토마토 소스 2큰술 30ml, 간장 1큰술 15ml, 소금 1큰술 15g, 후추 1월 2일큰술 8g, 올리브오일 1큰술 15ml만. 드는 법 그릇에 올리브오일을 뿌리고 양파 및 당근을 넣어 줄리엔으로 만든다. 그릇에 연어를 담고 채소, 소금, 후추를 넣는다. 2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둔다. 연어에 어울리는 탕수 소스를 만든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간장, 옥수수 녹말, 설탕.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넣어 끓인다. 걸죽할 때까지 계속 젖는다. 냉장고에서 연어를 꺼내 탕수 소스에 살짝 적신 후 알루미늄 포일로 싼다.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굽는다. 시킨 후 맛있게 즐긴다. 3. 연어 케이크 연어 케이크가 좋. 은점은 에피타이저로 먹을 수 있고 주요리로도 즐길 수 있다. 만드는 방법 역시 생각보다 쉽다. 재료통 밀가루 3컵 360g, 버터 1월 2일컵 100g, 소금 2큰술 30g, 차가운 물 1월 2일컵 125ml, 달걀 4개 해바라기씨 오일 2큰술 30ml, 마늘 이쪽 쌀 1월 2일컵 100g, 양파 2개 200g, 버섯 1컵 120g, 연어필레 240g, 후추 1큰술 15g, 만드는 법 먼저 큰 그릇에 밀가루, 달걀, 버터, 소금을 넣어서 섞는다. 물을 넣어서 꺼 도우 형태로 만든다. 냉장고에 넣어둔다. 해바라기씨 오일, 물 약간, 소금 약간을 넣어 밥을 짓는다. 냉장고에서 도우를 꺼내 넓게 펴놓은 두 개로 나눈다. 쌀을 넣고 랩으로 덮은 후 다른 재료를 준비한다. 양파, 연어, 마늘, 버섯을 작게 썰어 해바라기씨 오일을 살짝만 두르고 볶는다. 달걀 3개를 그릇에 넣어 풀고 볶은 연어 및 후추를 넣는다. 혼합물을 붓고 나머지 도우 한쪽을 덮는다. 겉면의 오일을 살짝 발라 광택을 내고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약 15분 정도 굽는다. 시킨 후 맛있게 즐긴다. 살펴본대로 오늘 소개한 3가지 연어 구이 요리는 매우 쉽고 맛도 좋다. 놓치지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즐겨보자.